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뭐하는거야? 어? 26명인데? 26명인데? 25명인데? 진짜 눈이 멀었다니까 다시 만지 26명 맞지? 26명 맞지? 26명 맞지? 26명 맞지? 6. curtain 아 맞췄다구요? 네. 슬기님도 많아요. 많아요. 나 어깨는다고? 네. 알고 있어요. 어깨 더 멀리 보여. 반지 뭐야 25명이 세워볼까?? 그래 5명이 가셨네요 5명이요? 진짜? 맞지 않았을까요? 안녕 그래도 오늘은 일찍 나왔던 프레이트 안 되죠? 이게 빨리 끝났네 속삭이신 것 같은데 전스러워 속삭이네 속삭이네 펄, 펄이 다 돼 펄이 온다 한자가 삼큰일자 하나, 둘, 셋 둘, 셋 둘, 셋 둘, 셋 둘, 셋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셋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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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하이 이렇게 이태현이 얼굴이 소멸될 것 같아 이렇게 작잖아요 아 저게 작아요? 네 어? 이렇게 극찬이 제 이름 지금 너무 예쁜데? 아 진짜 잘 맞았어요? 네 왜 그러지? 호텍스 안 맞았는데? 어 제 이름이 진짜 소멸 시켜보려고 소멸 시켜보려고 아예 머리 어깨 이렇게 옷만 가야 되는 거 같애? 이런 목으로 하는 거 같지 않나? 내가 뭐 했지? 한 중간 뭐를 했는지 한 번 생각해 봐 더 잘하지? 본래는 잘 어울리네 어깨를 키워서? 사실 근육은 별로 없어요 왜? 뼈가 잘하잖아 우유를 좀 먹었던 거 같긴 한데 할 수 있을지 정말 장렬 그게 그렇게 웃기다고? 이해가 되질 않나? 마음 좋아야 돼 무언가 있을 거야 진짜? 네 있을 거야 너 혼자 뭐 한 거 아니야? 너 혼자 할 거거든 나 혼자 솔로를 할 거야 지금? 우리는 기대가 돼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진짜 기대할게요 네? 감사합니다 갈게요 다시 살펴 내일 가세요 아유 뭔가 안 mouth 저녁에 ně내 2 2 3 4 3